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다. 아브라함과 롯은 정착할 땅을 선택할 때 그 기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롯은 그저 자신이 보기에 살기 좋은 땅을 찾아서 그곳으로 옮겨가면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고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땅에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의 눈에 비춰진 그 땅의 좋은 조건들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고 어느 누구가 선택을 한다고 해도 마땅히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던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 기준에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의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제사의 비밀이 가장 우선적인 장소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가축을 잡아 피를 뿌린 후 재단에 올려놓고 재물을 다 태우는 번제의 형태였기에 그러한 제사가 가능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가축이 필요했는데 그 가축을 잘 키울 수 있는 장소이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의 모습은 신전을 지어놓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와는 큰 차이가 있었기에 저들이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는 절대 단을 쌓고 재단 위에서 다 태워드리는 그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번제의 모습이 너무도 충격적이고 혐오스럽기까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창세기 46장 33절에 나오는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훗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족들을 애국으로 옮겨오게 할 때 농경을 주업으로 삼던 애국사람의 정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애국사람과 섞이지 않고 따로 구별하여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목축이 자신들의 생활 터전임을 분명히 왕께 아뢰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애국사람과 섞이지 않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거주지 선택의 기준에 제일 우선적 기준이 단을 쌓고 여우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기에 그 선택은 인간적 기준의 선택과는 차이점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내려놓아야 할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기준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창세기 13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우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롯이 초지를 따라서 또 살기 좋은 곳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도착한 곳이 소돔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실제적인 문제점을 보지 못했는데 성경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그 소돔 사람은 여우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을 보았다면 이것만 제일 먼저 보았다면 롯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먹는 것, 사는 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그 타협하면서 갔던 그곳이 결국 그 소돔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지역이었던 소돔에는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비밀이 없었기에 저들은 총체적으로 여우 앞에 악한 자들이었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돔 사람이 여우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타락과 그 악행이 심한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타락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다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우와 이름을 부르는 비밀 즉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참된 예배의 비밀이 저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용적인 표현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타락의 극치처럼 보이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함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여우 앞에서 악했다라는 그 표현은 도덕적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인격과 양심 속에서 그 악함보다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저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비밀이 저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우와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러한 저들의 영적 실존을 보지 못했고 저들과 교류하며 살게 되면서 롯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여우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에 동화되어 저들과 같은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지역으로 함께 이동하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었으나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 스스로 그 지역을 선택하며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소돔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돔 왕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에 동화되어 소돔의 좋은 문화와 문명 안에서 살게 되므로 소돔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된 롯은 소돔 사람과 운명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그동안 자신은 형편상 소돔에서 살고는 있지만 자신은 소돔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돔이 적들에게 침공을 당하는 큰 어려움에 발생하자 그 운명의 공동체 속에 자신도 예외가 없는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보시는 사람의 기준에는 인종과 신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신이 심어 놓으신 생명의 시를 보실 뿐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시가 있는 자의 특징은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비밀이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우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확인하고 계십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는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의 비밀, 즉 여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축복을 완전히 잊은 삶을 살았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종교란에 크리찬이라고 쓰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알고 있대요. 성경의 내용도 알고 있고 또 여우와 하나님을 거부하지도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형태는 크리찬의 삶의 형태는 아니에요. 자기는 분명히 저들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착각을 합니다. 다른 것 같아요. 스스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알고 있고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화되어 있는 그 삶 속에서 자기는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소동과 고모라 그 성과 그 문화 안에서 저들과 동화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운명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크리찬이라고 내가 종교란에 쓰는 것과 상관없이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조카로스를 구출하게 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곳을 서로 결정할 때에는 롯이 더 유리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결과를 보면 롯은 자기가 따라갔던 그 소돔의 운명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과 동맹의 관계를 맺고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소돔에 거주할 때에 외지에서 들어온 이방인의 신분이었기에 지난날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처럼 눈치를 보면서 소돔 사람들을 대하였고 저들의 삶에 거슬리는 모습이 되지 않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비록 타지에서 이주하여 온 삶이라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던 그 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어 살아야 했었더라도 그 관계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처럼 숨을 죽이고 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삶이 아닌 저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피로를 주고받는 동맹의 관계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그 일에 대하여 얼마의 삶의 시간이 흐른 후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그동안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쌓아놓았던 자신의 입지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으나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롯을 구하러 올 정도의 막강한 힘과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동맹한 자들의 사람들과 함께 소돔 5개 부족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던 4개 부족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 연합군을 상대로 하여서 그렇게 달려가 싸우려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던 집에서 키우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라는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군인의 숫자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하는 종들의 숫자가 거의 천명에 육박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 대략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저들은 용병들이 아니었고 집에서 낳고 자란 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산다는 것은 그 힘과 재산의 규모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위의 사람들과 동맹의 관계를 가지고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힘과 재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올 때도 완전히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부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우와의 동상과 같았던 그 남쪽의 애국과 동쪽의 소돔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순종하며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도 잃지 않는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전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 저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되돌려주게 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우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전쟁에 필요한 소요 비용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내 재산으로 취하지 않겠다는 말을 특별히 아브라함이 표현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돔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되었을 때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마땅히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전혀 상상치 못하는 답변을 하며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가 자신의 부가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에게 누구가 자신에게 주어서 이렇게 부하게 되었다는 오해가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그 이유를 말해야 됐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겸손의 표현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밀을 몰라서 애국까지 갔다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됐던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도망이 그런 말을 듣고 싶었겠어요? 그런 거 아닌데 굳이 그것을 구구절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간증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도망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롯을 떠나보낸 후에 그 땅에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당당함은 당장에 살기가 힘들었던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창조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는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자신감이었으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분명히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는 그 원함 때문이었습니다. 선택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선택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된 생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만 필요하고 세상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여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누구를 말해요? 소돔과 고무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여 선택한 롯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건 모르고 지금 롯보다 미련하여서 롯이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신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돼야 될 것을 롯은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것이 잘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큰 차이가 롯과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아직 미련에서 세상의 것들은 잘 보지 못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에 저들과 저들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없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쫓아가서 비굴하게 아니면 그 밑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고 마음을 그들에게 따르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적, 영적인 자존심 하나도 잃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이방인이고 낙은애인데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것은 마무레 사람의 땅에서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상수리, 수풀이 누구 땅이냐면 마무레라는 사람의 땅이래요. 그 땅에서 새들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어 살고 있지 않고요. 그 땅에서 그 마무레와 동맹관계를 맺고 살고 있대요. 그러면 눈치 보면서 살겠습니까? 새들어 사니까 세입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마무레야, 나 지금 내 조카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 좀 도와줘 그러는데 그래? 그럼 같이 가자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게 눈치 보는 삶의 사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도움을 그 이상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 있는 가병의 숫자가 마무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고 마무레를 보호해 줄 만큼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마무레가 동맹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복이 있었음을 압니다. 이 복이 어떻게 주셨는지 그 다음에 보면 다음 다음 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이 있었지만 믿음의 선택과 육신의 선택 속에서 그 길이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을 지금 소돔왕의 사건을 통해서 롯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될까요?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어롭게 하는 예배의 선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선택,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럼 당하지 않는 선택,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것을 더 가치 있게 하는 선택,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자존심 있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그 부는 당신에게 얻은 것이 아님을 내가 분명히 자랑할 것이야. 이 부는 당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야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동맹을 맺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더 큰 부족의 왕국 사람들이 지금은 일개 그 가족과 동맹을 맺은 정도였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는 다른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동맹을 맺자는 그런 관계들을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실 것이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끄럽지 않도록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세상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 선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